완도 혜지올방목물관은 월요일날은 문을 열지 않아서 문을 열지 않아서 그냥 옥상 정원을 개방했다기에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학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네요 근데 계속 다 먹지 않아요 이 노인네들이 올라다니게 더 나쁘지 않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서 폭포스로 이르나봐요 아래로 여기 폭포스로 폭포스로 해서 물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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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